올 한 해 장르 불문 베스트 에피소드가 뭡니까? 애도와 멜란콜리 그거 나 인정 엄청난 것 같아요 철학 상당히 철학 무시하는 편인데 이거 듣다 박수 쳤던 유일한 에피소드 아닙니까? 박구영 한 표 저도 멜란콜리 강의가 영혼이 깊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고 영혼이 깊었던 적은 그렇게 재미는 있었으나 뒤통수를 맞은 충격은 느낀 적도 있었고 그랬으나 가슴 절절한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년필 하시는 그분 만년필 한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하면서 정말 장애이 될 수 있구나 또 가족은 그걸 잘 모르고 오지탐험 하시는 분들도 정말 대단하시는데 남극이나 북극이나 오지탐험을 하지 않아도 필기 도구만으로도 남한의 세계를 구축해서 홍대장님이나 박소장이나 끝에 간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분들처럼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년필 로는 극도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거를 실제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경지에 오른 사람들만 보여주는 재미가 있지 그 홍대장님 에피소드 진짜 여러 번 들었어요 죽음에 진짜 가까이 갔을 때 그런 걸 너무 어린아이 같이 너무 순진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죽음을 초월하신 분 같다는 생각을 무지만 했어요 초월은 못한 것 같은데 굉장히 가까이 간 사람만 할 수 있는 말들을 하죠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또 하러 가셨잖아요 가셨죠 로체 남벽은 실패하셨고 또 준비 중이세요 조만간 나오긴 나오실 텐데 홍대장님이나 박소장님이나 네 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만의 매력이 있죠 있어요 있어요 끝내줘요 끝내줘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거기까지 가는 것 같아 반머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없어요 순수하신 분들 그 끝에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부영수님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많아 중간에 또 있습니까 올타임 베스트 또는 마음에 남아있는 한 문장 아 있었는데 있었는데 박문화 교수님의 말씀 인간만이 상상력이 있다 상상의 대가는 불안이다 내가 불안한 이유는 상상력이 많기 때문이구나 상상할 수 있는 존재에서 불안하구나 네 근데 이제 박 교수님 강의에서는 또 불안은 과거에서 온다 서로 충돌해요? 불안은 미래에서 오나 과거에서 오나 누구 얘기야 누구 얘기가 맞지 그리고 총수님이 본인이 아토프스라고 그랬잖아요 아토프스에 있다고 유토피아 뭐 헤테로피아 호모피아 할 때 나는 아토프스라고 경계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한 말 자체가 안 나요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있어요 나는 경계에 있다 나는 아토프스라고 한 것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뭐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어디에 속하지 마라 그것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아주셔 저는 직업이 나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김호준이 직업이 있잖아요 자 머리를 떠나지 않는 문장은 또 없습니까? 네 그 교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인데 권력은 말빨이다 1월 달에 홉스 얘기하실 때요 사바나 실험 하신 거 그것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용했어요 네 사고 실험 네 사고 실험 이기적인 사람들하고 하나는 연대를 알 줄 아는 사람 그게 자연적인 어떤 기질의 상태라는 거잖아요 연대를 왜냐하면 뭉쳐야지만 사니까 그 무리들이 있고 하나는 내가 강해서 자원을 많이 획득해가지고 자기가 그게 지금 세상을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됐어요 제가 통찰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배움을 없어서 통찰은 있어요 엄청난 것 같아요 걸린 거죠 어쩌다 동의 향수 시계 이런 걸 하는 건 어때요 쭉 들어보고 다음 편 제작에 반영은 안 할 거예요 반영은 안 할 건데 들어는 보려고 음식 시킬 때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 민주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그 결과 무관해가 제가 그냥 시키거든요 시계 향수 물건들 할 때 있잖아요 시계는 재미있었어요 시계는 뭐 소리가 조잡한데 친구의 시계를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저 여행 여행하시는 분들 모든 걸 여행 방식으로 여행하시는 분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는 걸 알게 된 거는 항상 즐거운 것 같아요 낚시도 재밌었습니다 낚시 낚시는 인낚시다 올말이 내 일상에 미친 영향 엄청난데 왜냐면은 요즘 세상은 물질적인 건 다 웬만큼 풍족하지 않습니까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르는 걸 알았을 때 새로운 사실에 대한 통찰이 생겼을 때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거를 얻으려면 올말 김호준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진짜 올말 김호준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주는데가 잘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유튜브 보면은 뭐 여러 가지의 컨텐츠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월말 김호준 밖에 없어요 다 듣고 나면 아 똑똑해진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를 청수님이 직접 생각하신 건가요? 혼자서? 외워지는 생각은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섭외는 주제를 적어봐서 스태프들이 그러면 그중에서 제가 고르고 그러면 후보가 여러분이신데 후보가 여러 명인데 이 사람은 나가리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건 들어봐야 알아요 저도 들어보고 예를 들어 박문호 박사님 가기는 재미없거든요 네 아 이렇게 소모적으로 사시는 분도 있네 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모든 과학 분야를 다 스스로 박사 수준으로 공부하잖아요 과학을 대하는 태도 태도에서 제가 매력을 느껴 가지고 그걸 끌어내는 거죠 강의를 재미있게 하는 게 아니냐는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청수님 저기잖아요 스토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난 애정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사람들을 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에도 없는 사람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끌어내서 그 사람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죠 필기 도구 아이디어도 발굴하신 건가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시는 말든 끝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드물게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대선 전으로 저는 월말 매거진 듣는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그냥 참 적은 돈으로 좋은 지식들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을 올려? 대선 이후로 이제 비상한 마음으로 좀 듣게 됐더라고요 웃음소리가 약간 슬퍼 보이기도 하고 아니 감옥 갈 수 있어서 걱정돼서 그런 거야? 아니 교수님도 달랐어요 달랐어요 저도 그 대선 이후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웃음소리가 더 막 라우드하다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웃음소리가 네 웃음소리가 더 의디오 조절 실패해요 철학 이야기에서 장치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풀어내려고 변곡점이 왔죠? 네 저는 근데 그게 더 좋았어요 더 좋았어요 철학자의 일생을 따라가며 그 철학자가 한 말만 하다가 우리 일상에 있는 사건을 끌어와 가지고 엄청나죠 철학자들이 말로 풀어내잖아요 그렇게 변곡점이 없었으면 박구영 교수님 잘렸어요 그 이후로 박구영 교수님이 더 빛은 아니죠? 그 상황을 어떻게든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서 진짜 실력이 나왔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아요 그 현상을 철학적으로 푸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철학자 대부분이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4월 이후로 박구영 교수님이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되는 철학자 도움이 됐어요 진짜 위로가 됐어요 도움이 되는 철학자가 비로소 되었다 맞아요 아니 완전 동의해요 엄청 위로받았으니까요 또 2월 달에 한 그 자이트 가이스트? 가이스트 자이트 그것도 엄청난 거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진짜로 이재명이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거에 또 탐복했는지 모르거든요 잘했어요 자 그럼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윤석열이 좋을 때 진짜 한 번도 없는데 단 한 번도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정말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사항이에요? 네 좋을 데는 없고? 태극계 싫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태극계 부대가 등장하면서 태극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와 근데 이제는 공정한 상식에 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이제는 공정한 단 한 번도 등장하기만 해도 네 트라우마가 생기는 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우리 교민은 참 화가 많아요 보니까 화가 많습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버스를 타고 오성역에 와서 KTX 타러 오는데도 거기 공무원들이잖아요 다 막 소리 들고 싶더라고요 공정한 상식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공무원들 야 이거 공정 이거 어떡해 이거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저 제가 근처에 행안부가 있거든요 집 근처에 행안부 그 행안부도 막 보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어쩌다가 세종이 머무신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 가족이 거기 살아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가족이 우리 이제 국어교사 X께서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발언을 자제하시면서 자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좋을 때 세상에 아니 건희 씨가 훨씬 더 힘이 세잖아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찍은 유튜브에서의 김건희의 태도 나가 나가 이런 거? 네 딱 알잖아요 느낌을 하고 와? 느낌 딱 오죠 근데 그런 지위가 올랐으면 진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데 좋은 쪽으로 바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께서는 굉장히 본인이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본인의 감정이입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나의 힘으로 올라왔다 나의 힘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현직 교사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박구영 다음에 노송두 이쪽은 박구영 다음에 만년필 만년필 그분 한번 만나서 한번 말씀도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만년필에 대한 대화만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는 종이라든가 필기구 국어 조사다 보니까 볼펜에 따라서 예뻐지게 써지는 거 있기도 하고 종이에 따라서도 그렇고 더 와닿는구나 네 그분 내 정신세계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정신세계는 방송에 말한 게 다예요 더 놀라운 건 기억력이죠 네 그분은 자기가 고친 만년필 촉을 다 기억하신대요 얼굴도 다 기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17년 전에 어디서 본 사람 언제 어디서 봤다 딱딱 기억한다 괴롭대잖아요 길 가다 보면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괴롭대요 그런 고충도 있다 자 청취자를 직접 이렇게 모셔 가지고 오래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이참에 한번 fti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한번 했는데 교수님 오늘 책도 하나 쓰셔 가지고 제목 자유의 뭐 자유의 뭐를 말 안 해줄 거야 오늘 저 막 받았어요 아직 자유의 폭력 자유의 폭력 기억나요 늑대의 자유는 사슴에게 죽음일 수 있다 늑대도 사슴도 함께 자유로울 수 있어야 진짜 자유다 그거를 이렇게 두껍게 썼어요 750페이지 750페이지 자유의 폭력 박병 교수님 색도 하나 나왔고 두 분을 모시고 준비하신 게 뭐예요 어준씨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나 없나 내 기억은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메모리여 가지고 그 장면이 지나가면 꺼져요 나는 그러다가 어떤 맥락이 맞으면 다시 나오고 나도 언제 나올지 몰라 근데 내 속에 기억이 살아있었네 미쳤어 의도적 호출은 안 되고 맥락과 함께 지수로 나오는 거라 철학자 중에 혹시 박병 교수님 강의 들었던 것 중에 철학자로서 내가 오심에 의ella 담아